뉴 아 여기 어디 좋아 여기는 이제 아레나인데 이제 무슨 아레나니라면 레몬이 씨가 explanation 여러 가지 아레나 정말 요구하마 아레나 아레나, 아레나 등등 모든 아레나를 정복하고 드디어 이스포츠 아레나까지. 아, 진짜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게임, 맞아요. 이스포츠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여기서 뭐하나요? 자, 오늘 달달한 분의 주제는 당상의 주제입니다. 이번 게임은 모두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 오케이. 1등에게는 상품! 50만원 상품. 오, 오. 주어져요. 야, 누나 상품은 50만원 치 아니야? 50만원 치의 상품은 뭐였지? 헤드셋? 게임에 스팀 이용권이 있는 거 아니야? 컴퓨터? VR. 스팀 이용권이 있는 거 아니야? 컴퓨터 50만원 짜리면 안 봤습니다. 게임 아무것도 못 할걸요? 그래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죠. 자기는 앉으시면 되고요. 네? 다 세팅되어 있어요. 바로 앉으면 되나요? 네. 아, 진짜요? 참고로 저 진짜 못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못해요. 뭐부터 하나, 뭐부터 하나? 어, 어, 어. 그 자리에 숙소서 자리아 여러분은 외우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뭐 즐겁게 해봅시다. 오케이. e스포츠. 자, 오늘 한 번 e스포츠를 같이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셔라! 부셔라! 부셔라 방탄? 오늘, 오늘 부셔라 방탄인가요? 뿌방? 오늘 남중인 특집인가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캐치마인드입니다. 아, 캐치마인드요? 캐치마인드가 뭔데? 내 마음을 잡아라. 나 한 번 더 하셔봤는데. 도, 이거 여기 있는 거 맞나? 맞겠지? 이거 뭐 대화 어떻게 들어가? 안녕하세요, 님들아. 하이. 나는 제이홉. 도배로 인해 채팅이 제한된 상태들. 나 도배 안 했는데? 도배 하지 마셈. 자, 그러면 멤버분들마다 두 바퀴를 볼 거예요. 저 이 게임 모르는데? 캐치마인드가 뭐 하는 게임이에요? 맞추는 거야?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림 스피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서도 그림 스피드 키지 이런 거 아네. 컴퓨터를 가지고도 그런 걸 아네. 네, 일단. 30초에 대한 시간이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했어요? 뭐야, 어떻게 시작해요?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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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레몬의 방장이네. 내가 퀴즈 내는 거야? 내가 정답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 뭔데, 이거? 빨리 그려요. 맞추면 돼. 남짓이 그리고 있어?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못 그린다. 뭔데, 이게? 토마토, 파인애플, 이게 뭐야? 감자칩. 감자. 뭔가 좀 창의적으로 잘해봐. 이게 뭔데, 네가 그림 잘 그려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더 그려줘. 글자 수는 안 돼요. 글자 수는 정해주셔야지. 이거 맞춰봐. 여기 썼잖아, 글자 수. 글자 수, 다섯 글자. 포테이터칩. 아, 이게 뭔데? 이게 감자야? 토마토 같지 않아요? 다들 되게 뭐가... 다들 어휘가 되게 제한적이구나. 아, 이게 뭐야? 아, 토마... 토마토마토. 아, 씨. 뭐야, 이게? 토마토마토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이게? 한 명도 못 맞춰서. 정답은? 얘들아. 토마토 소스였어. 아, 이거 맞출 수 있었어. 케찹이 아니라 주스를 했는데 소스였어. 토마토마토가 제일 비슷했어. 그림을 칭찬해달래. 꽃터치로 칭찬해달래. 아니, 칭찬할 거 없어. 뭐야, 누가 그려? 이제 누가 그려? 진영, 진영, 진영. 아, 진영 그림 드럽게 못 그렸는데? 드럽게까지 너무 하잖아. 그러니까, 드럽게까지 너무 했다. 몇 글자? 드럽다. 몇 글자, 몇 글자? 불. 불 났음. 두 글자, 두 글자.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용암. 기릿. 다 지워. 지움. 이 형은 시간 반을 다시 그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믿어, 내가 믿어. 하나, 하나. 뭐야? 사람. 왜 사람을 다 저렇게 그릴까? 시간이 없으니까. 싸움. 분노. 열정? 앞 글자, 앞 글자. 이게 뭐야? 뭐야? 아. 아니, 잠깐만. 이게 진영이 안 되는데요. 이게 뭐야? 참아? 뭘 참아? 아, 이건 뭐래? 뭐야? 아, 불편. 편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편을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은? 편도, 편도 어떻게 딱 그려가지고. 편도를 내가 어떻게 그려? 아니, 굳이 불편은 어렵다. 불편은 어렵다, 오케이. 불편은 어렵다. 아, 이거 꼭 못 추지, 이러면. 불편은 어렵다. 그 다음, 그 다음 지민이 그립니다. 어, 지민이. 가자. 오. 지민 씨, 그리세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시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솔직히 나보다 더 못 그린다, 인정? 뭐야? 캐치마인드는 뭐. 오케이. 오케이. 해석, 해석, 해석. 정답 뭐였는데? 해석, 해석.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그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그렸어. 꽃 터치로 그림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렇지. 난 두 개 봐도 되지. 뭐? 칭찬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칭찬을 눌렀어. 그 다음 시간 그려. 형기야, 그려. 나도 칭찬하는 거 알려줘. 칭찬. 아까 꽃 스티커 누르면 칭찬이야. 누구야, 누구야? 정국? 정국이 잘 그리지. 아니, 슈가 형. 슈가 형. 이것은 한 명씩도 못 맞춰. 꼭 사람을 저렇게 그릴까? 너도 그렇게 그리잖아. 왜 저렇게 그릴까? 뭐야? 슈가, 슈가, 슈가. 형, 몇 글자예요? 글자 가르쳐 줘야 돼. 글자. 이게 뭔데? 이 끝이? 뭔데? 아, 비슷한 거 나왔어. 비슷한 거. 호루라기인가? 이게 뭐지? 이건 진짜 내가 다 해줬다. 뭘 해줘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제이홉 아니야? 제이홉이야. 슈가 형 칭찬 안 해준다. 뭔데? 이거 뭐야? 이건 너네 칭찬을 줄 수밖에 없어. 뭔데? 정답. 본인. 본인 장난하나. 나였으면 거울 그렸다. 꽃을 치면 안 할 거예요. 왜? 꽃 줘. 내가 꽃을 하나 주겠어. 꽃을 어떻게 주는 거야? 이거 내가 주겠어. 자, 누구야? 누군데? 휘, 휘, 렛츠 게릿. 사람 독특하게 들었어. 몇 개야? 몇 개야? 뭐야? 뭐야? 채팅 뭐야? 해골. 채팅 제안이 뭐야? 채팅 제안이 뭐야? 채팅 제안이 뭐야? 채팅 제안이 뭐야? 이게 뭐야? 신생. 뭐? 뭐라고? 뭐라고? 예스. 좋아. 예스. 긍정. 긍정. 순정. 희망. 동심. 인정. 인정. 아, 이게 뭐야? 해골. 아니, 뭔데? 정말? 뭐야? 두 개를 합쳐봐. 예스. 난이도가 너무 높다. 예선. 예선? 야. 아니, 근데 예선을 어떻게 표현해? 단어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난이도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야, 정국이다. 정국이. 정국, JK. 기대할게. JK, 렛츠 게릿. 게릿. 뭐야? 이게 두 글자는 뜻입니다. 아, 두 글자는 뜻입니다. 오케이. 정국, 렛츠 게릿. 렛츠 게릿. 여기에. 뭐야? 동그라미가 다르네, 이 친구는. 피자. 뭐야, 이게? 뭐야? 토마토? 기철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준회. 준회. 어, 좋아. 아니, 채팅. 채팅 금지 됐어. 아니,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아, 빨리 해. 어, 빨리. 타코야키. 타코야키 오바. 야,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 부침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생각. 뭐냐고? thinking. 아, 뭔데? 아, 태양권. 아니, 나 뭐, 이거, 이거 표현으로 못하겠어. 암산. 아닌데? 망상. 계산. 모르겠다. 암산 아니야. 안물. 아, 이게 다야? 뇌정지. 아니, 뭔데, 이게? 야, 그림 뭐야, 이거? 퓨저. 모르겠다. 아, 목걸이 했다. 와, 진짜. 아니, 진짜. 이거 게임 진행이 안 돼. 뭐야, 이게? 아, 진흥아. 아, 진흥아? 야, 진흥아. 야, 너 돈 안 준다. 나 있으면 안경 딱 그리고. 정국아, 일단 칭찬 줄게. 형, 왜 눌러요, 코치? 말도 안 돼. 형, 두 개나 줬어. 와, 다 진짜 그림 못 그린다. 어렵다, 이게. 자, 이제 나야. 여러분, 이제 나야. 아, 야, 이거. 와, 야, 이거는, 이거 뭐. 일단 몇 글자인지 위에. 재호, 가자. 재호, 가자. 자,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좀 오바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세 글자 갑시다. 제이홉. 조랑말. 오, 야. 뭐야? 슈가 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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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마장 아니야? 진짜?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지? 말 싸움. 뭐야? 말, 말, 말. 슈가 형, 방금 소름 돋았어. 말 경주. 나이스. 와. 조랑말. 조랑말. 아니, 아니. 조랑말이야? 아니,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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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주마를 어떻게 맞추냐? 맞춘게 신기하다. 나는 윤기열이 갑자기. 말 이야기하기로 눈 깜짝 놀랐는데. 한 게임 더. 누구 먼저 그려? 자, RM부터 다시 합니다. RM이 얼마나 잘 그리나 보다. 정글라스. 김 남준. 이렇게 투명히 우리 다 똑같네. 이게 뭔데? 대두? 외계인. 다 타자를 잘 못 쳐, 근데. 시선. 몇 글자인데. 두 글자. 아, 어려워. 어허. 이러면 안 되제. 시험. 어려운. 제가 봤을 때 글씨 써도 못 맞춰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어렵지 않냐? 이거 말고 더 그럴 수가 없네. 내가 봤을 때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 문제 난이도 좀 낮춰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잘 못 그리는데, 이런 걸 갖다가. 고사. 눈알 폭탄. 저게 뭐야? 아니, 저거 뭔데? 뭘 표현하는 건데? 난시야. 진짜, 진짜 어려워. 근데 왜 화나요? 아니, 화가 나. 네가 한번 해봐. 야,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난시가 너무 높아, 문제들이. 야, 잘 그려서 꽃 받는 게 더 점수 많이 받겠다. 꽃은 점수 안 줄대. 꽃은 점수 안 쳐. 아니, 이제 이 점수랑... 아니, 주민이 형 때문에 안 보여요. 아, 박주민이 도배에서 안 보여요. 야, 저거 강태 못 시키냐? 우리 투표할까요? 어, 투표하자. 야, 보내. 어떻게 보내야지, 근데? 몇 글자야? 두 글자. 아! 물개? 물개네. 물개 아니야? 두 글자. 아, 진짜 이만큼 잘 표현할 수 없다, 진짜. 아, 근데 몇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 아니, 이거랑 이거랑 합치는 거예요? 어,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라고? 이게 아니라고? 뭐지? 물방개. 어? 어? 회견? 아, 이게 어떻게 회예요, 형? 아, 진짜. 야, 이게 회지? 그럼 뭐야? 아, 뭘 괜찮아?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 다. 저분들이 다 맞다고 하잖아. 아니, 그럼 밑에 한자라고 써주자. 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생각을 하냐? 와, 대박이다. 쪼비쇼. 쪼비쇼. 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몇 글자야? 네 글자구나. 과양연화. 과양연화가 나올까? 진짜? 가족 사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시험 순위. 아, 이거 뭐지? 이게 뭐였죠? 아니, 아니. 이게 뭐지? 아니, 글씨라도 써라. 우리 그림으로 절대 못 맞춰. 항. 항. 공. 여권 사진. 뭐야? 아, 우리 너무 단순해서 모르는 거 못해. 뭐야? 이거 사, 이거 사. 항 사기꾼. 아이, 어려워. 제파리꾼. 티켓 판매. 티켓. 파리. 티켓. 예약 판매. 예약? 예약을. 아니, 예약 판매를 그리라고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야?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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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못 맞춰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 다들. 아니, 이 글씨가 다 어려운 게 나와. 와. 와, 이거는 진짜 쉽다. 이거는 꼭 맞춰라, 너네. 형이 그리면 쉬운 것도 못 맞춰요. 몇 글자인지 일단 먼저 해주세요. 화산. 폭발. 뭐야? 화산재. 와. 화산재. 와. 맞습니다. 이거는 못 맞추면 진짜 안 되지. 내가 그려야 해. 이때까지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렸다. 맞아. 근데 문제 난이도가 이런 게 좀 뚜렷하게 나와야 해. 이렇게야 우리가 맞춰야 해. 자, 이건 칭찬해 드릴게요. 그래, 오케이. 꽃 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점수 주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닌가? 자, RM님 그리세요. 좋아요?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B야, B야. B. 몇 글자야? 뭐야? 인물. 짱구. 다 똑같은 거 치는 거 봐. 사람. 연상. 연상 뭐예요? 실제 사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까 B. 아까랑 똑같이 그려야 해. 아까 뭐였냐? 정답. 아까 정답 뭐였지? 예선. 예선. 진짜 이거. 야, 이게 뭐야? 똑같잖아, 아까랑. 뭔데, 이게? 꽃 눌러라. 대머리. 두 글자. 두 글자. 표정. 표정. 이게 뭐야? 멍청? 아잉? 피지. 피지 아니야, 그거? 죽을게. 죽을게. 아, 이게 뭔데? 아, 뭐야 이게? 아, 뭔데 도대체? 수영. 뭐야? 방긋. 아, 방긋. 아, 시화초기를. 저 이빨은 좀 안 그리면 안 돼? 꽃 눌러, 꽃. 이 입 뭐냐고. 야, 방긋 인정. 방긋 인정. 아니, 저게 어떻게 방긋이야? 야, 회견이 났지. 방긋보다. 그래, 회견이 났다, 진짜. 아, 방긋 뭐냐고. 아, 큰일 났다. 정국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몇 글자야, 몇 글자야. 몇 글자야, 몇 글자야. 아, 타자 속도가 느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이홉. 야, 세 글자가 무조건 제이홉이냐? 미슈가. rm. 찐. 제시어를 랜덤으로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지금 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그렸어요, 정우 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상승세? 구해줘? 어? 설마 천장이야? 천장. 천장. 천장이었어? 세 글자라고 해? 아니, 아니, 두 글자. 두 글자. 미안하다. 이제 나야. 오, 천장 맞어? 대박. 야, 세 글자라면 너 글자 수도 못 세지? 아니, 내가 문제를 바꿨어. 얘들아, 이건 진짜 못 맞추면, 이건 나한테 점수 줘라, 진짜. 아, 문제 바꿀 수도 있어? 문제 바꿀 수 있어요, 밑에. 문제 바꿀 수 있어요, 밑에. 야, 맞춰라, 진짜. 아. 모르게. 아. 아, 비가 빨랐네. 나이스. 맞췄어? 맞췄어. 야, 이거 꽃 줘, 꽃. 꽃 줘. 꽃 줘. 미안. 야, 이건 꽃 줘야지. 어, 죽게 죽게 죽게. 꽃 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야, 꽃 좀 줘. 야, 꽃 좀 줘. 야, 꽃 많이 줬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는 겁니까? 다른 게임 해야지. 이번 게임은 RMC의 승물로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가자. 아, 이제 가능성 없는 게임만 남았는데. 자, 두 번째 게임은 카트라이더. 저는 카트라이더의 영혼을 담겠습니다. 방탄 공식 라이더. 자, 여러분, 이제 카트라이더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에 부스터가 뭐였지? 야, 근데 이거 진짜 단축키만 알려주면 안 되냐? 드리프트와 시프트고. 컨트롤이 뭐였어? 바꾸는 게 Z 아이템. 자, 초대할게요. 자, 초대할게요. 들어오세요. 야, 기분 카트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마. 근데 베리위드의 맵을 바꾸죠? 좀 어려운 걸로. 야, 우리. 우리 레벨이 안 돼요. 아, 그래? 네. 자, 올 트랙으로 할게. 네, 올 트랙. 스피드로 하는 거 맞죠? 네. 갑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 나 잘 몰라. 자, 방탄 공식 라이더입니다. 제가 알았어요? Get it! 야, 이 못하는 사람들 다. 야, 뭐야? 자, 제이호. 제이호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나와. 밀지 마세요. 야, 비켜. 아, 나 꼴등이야. 비켜. 나 꼴등이야. 야, 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나 슈가 형은 이겨야지 지금. 아, 지금 슈가 형한테 밀리는 게 말이 돼? 야, 너희들 너무 잘하는데? 야, 너희들 너무 잘해. 형. 저랑 형만 지금 여기 남아있어요. 아, 밀지. 좋아, 고마워. 돌아갔어. 아, 파트 진짜 너무 못하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야, 너희들 보이지도 안 한다. 형, 저랑 형만 보여요, 지금. 나 보여? 보이지도 않는데. 야, 야, 정국이 스네이킹하는데? 스네이킹이 뭐야? 저랑 애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스네이킹이 뭐야? 스네이킹. 스네이킹 뭔데? 야, 다 어디 있냐?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애들 있지도 않아. 야, 너 보이지도 안 한다. 우리만 사이좋게 가고 있어요, 같이. 여기 대북도 있잖아. 안전 운행, 안전 운행. 아, 정국이 잘하는데? 아, 이 친구 좀 하네. 1등! 오케이, 2등. 그래, 그래도 5표다, 완승가. 형, 저 짤 싸.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 이긴다. 안전 운행, 안전 운행. 들어가지 못하겠다. 뭐야, 뭐야, 뭐, 뭐, 뭐 쓴 거야, 방금? 야, 정국이는 솔직히. 왜, 왜, 왜. 플레이 자체가 다른데, 쟤는? 스피드는 너무 실력전이다. 아이템으로 하자, 아이템으로 하자. 아이템으로 하자. 이거는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요. 아이템으로 하자. 어허. 자,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몸 풀렸어요. 이제 손가락 풀렸다. 뭔지 알지? 오케이, 됐다. 손가락 풀렸다. 자, 나 초대해 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아이고. 형, 나는야 뭐예요, RM형? 김남준. 이거 바로 입자. 아이, 좀, 맵 좀 바꿔 봐요. 알았어, 알았어. 크레이즈로 할게, 크레이즈. 오케이, 크레이즈로 할게. 이게 어려운 맵인가 보네. 나 이거 안다고. 아잉하면. 야, 그럼 화. 1 이상, 1 이상. 야, 화내는 거 뭐였지? 야, 레디해, 레디해. 야, 여러분, 준비 됐어요. 야, 레디해, 레디해. 야, 레디해, 정국아. 정국아, 레디해. 아잉. 하나. 여러분, 준비 됐어요. 하나, 하나, 하나. 물어, 물어. 네, 어려운. 뭐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크레이즈로 할게, 야. 아, 나 스피드만 안 써져.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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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템 어떻게 쓰냐? 아이템 어떻게 쓰냐? 아이템 어떻게 쓰냐? 아이템 어떻게 쓰냐, 얘들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푸시 이대로 가는데. 아, 누가 나 가놨어, 누가 나 가놨어. 아, 뭐야. 호어. 빨리業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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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5위까지 올라왔어. 5위까지. 우어. 뭐야, 왜 이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라고 하는거야? 야, 뭐야, 뭐야? 악마 뭐야, 악마. 악마 뭐야. 워후. 누가 데뷔 썼어? 아이템smith영. 구름 썼어! 워후. 안 돼. 골증은 안 돼. 그니까 skype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아 뭐야. 아이템 쓰는 게 도대체...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니 아이템 쓰는 게 도대체 뭐냐고. 아니 얘들아 아이템 쓰는 게 도대체 뭐니? 안 돼. 간다 간다. 남준이 간다. 남준이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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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들어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오케이! 아, 야, 목 나가겠다. 와, 씨. 와, 완주가 라이 목표다. 완주가 라이 목표야. 야, 이거 너무 신났는데, 부스터 있으니까? 스파치고 형 아직 완주가 못했어. 아니, 재밌네.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이거 속도감이 늦게 지른데? 자, 석진이 형 1등. 안 되겠어요. 석진이 형 아이템도 너무 잘하니까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지혁 1등이야? 야, 근데... 아니, 잠시만. 1, 2, 3, 2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 5, 6, 7, 2가 레벨이 높았어요? 레벨이 낮으니까. 야, 야, 야. 야, 맞아. 1등 하면 방장이 바뀌네. 야, 1등 하면 방장 바뀌어. 아, 진짜? 1등 하면... 야, 크레이지는 너무 재미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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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야, 속도감은 쪄다. 왜 이른? 가자. 가자. 아이템. 비겁한 친구들. 나와, 나와. 나 왜 1등?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템으로... 잠깐만, 잠깐만. 아이템으로... 물팔이 맞고 싶은 정국이. 정국이 한 번 더 맞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아이템 한 번도 못 먹고 있어. 앞에서 다 먹어. 아이템을. 아이템 좀 줘 봐. 아이템 두고. 오케이. 그녀를 미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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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5등이. 응, 그렇죠? 어, 야, 정국이 너무 잘하는데? 안돼! 간다, 간다, 간다. 남준이 간다. 야, 누가 때렸어? 아, 왜 갑자기 6등 됐어? 이게 2등에서. 오케이, 5등. Let's get it! 아, 진짜 아이템. 제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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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3등이었는데. 나와, 가야 돼. 갑니다, 남준아. 형, 진짜. 와, 진짜. 와, 형, 저한테 공격하기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저한테 공격하는 건 오버잖아요, 솔직히. 불쌍하지도 않아요, 형? 꼴찌는 아니다. 꼴찌는 아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우리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아, 꼴찌 아니다. 6등. 꼴찌 누구야? 꼴찌 누구야? 저요, 저. 완전 실패. 나한테 이 화면이 지금. 영원의. 영원의 김 남자. 엄청 웃기네. 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크레이지가 이거. 부스터가 있는 건가, 계속? 야, 근데 너무 어려운 것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좀 어려움이 없냐? 야, 뭐 광산 이런 거 없냐? 광산? 아, 뭐야. 맵이, 맵이. 내가 또 광산 김씨야. 형, 형. 형, 형. 형, 형. 누가 1등 누구야? 1등이 바꿔, 1등이. 정국아. 광산, 광산. 야, 정국아. 손가락 빌리지. 빌리지는 그 스피드 맵이야. 아, 그래? 정국아, 왜 정비 중이야? 정비하지 마시고. 아, 정국아. 무슨 정비를 하냐?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맵 고르고 있어요. 맵, 맵. 야, 왜 정비를 해줘야 돼? 이거 뭐, 뭐 타이어 갈아주고 해야 돼? 야, 누구 나갔는데? 김남준 나갔다, 김남준. 어, 저 나갔어요. 저 초대 좀. 왜 나갔냐? 아, 오케이. 아, 씨. 아. 누구 나가? 저거 왜 나가요? 김남준이랑 같이 하기 눌렀다가, 씨. 아, 씨. 어떡해. 야, 초대 좀. 잠깐, 내 친구 김석진인가? 됐다, 왔다. 자, 여러분, 내리세요. 가자.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기릿, 기릿. 야, 이거 초반부스터 어떻게 써? 타임 맞췄어. 눌러! 아, 야, 야. 아, 일등, 일등. 눌렀. 아, 일등, 일등. 근데 별 차이가 없어. 다 그거라. 아, 나를 때린다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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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 아이템 먹지 마라. 야, 아이템 좀 낚어주, 씨. 아이템 먹지 마라. 어,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니, 어디야? 오케이, 알았어. 또 뒤에서 시원하게 달려보자. 아이템을 써야겠다, 뒤에서. 나는 그냥 김남준. 오케이, 뒤에서 공격을 할게. 아! 아, 진짜? 나와! 아이템을 그만 써, 악마 줘. 악마, 그만 써. 헷갈려. 악마, 누구야? 악마. 악마, 누구야? 아니, 진짜.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악마, 그만 써, 악마. 그만 때려라. 우리끼리 싸울 때 아니다. 나 1등이야, 뭐야? 왜 1등이야? 왜 1등이야? 아이템 바꾸는 건 뭐야? 아니, 뭐야? 아이템 바꾸기가 있다고? 아이템, 왜 안 바껴? 떨어졌어. 1등이야, 뭐야? 자, 공격! 아, 뭐야? 왜 나만 때려? 아!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아니잖아. 나는야, 비유. 나는야, 제이협 지금 1등하라고. 저 친구 말려야 된다. 아니, 뭐야? 왜 이래? 오,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꺼졌다, 됐다. 7등 아니다. 됐다, 됐다, 됐다. 나 꺼졌다. 오,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우리끼리 싸울 때 아니야, 지금. 됐다, 됐다, 됐다. 나 꺼졌...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아싸! 6등으로 간다. 간다. 나 찌그러졌어. 야, 카트에서 어떻게 하면 찌그러질 수가 있니?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이거 하지 마, 제발. 야, 제발 하지 마, 이거. 남주아, 침착해. 남주아, 침착해. 때리지 마.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야, 이예용이 너무 어려워. 다시 7등으로 된다. 야, 어, 야, 이게 어디로 쏠라? 야, 야, 좀. 너무 이상해. disaint. 야, 내 안의 네비게이션이 너무 비하자. 아, 그만 좀 쏘라고 좀 coisa! 아... 아, 2등. 아, 아쉽다. 아, 불안 unas Hemet 가면 WHY요? 아, 좋아! 고맙다, 그분ık. Truth is n. 나 Beach freedoms. Angmente depart. 뭐야? 남주의 형은 뭐 하자? 나 5등 수정 beautiful. 남중이 뭐 하는 거냐? 나 아까 5등까지 올라갔었는데 정국이 두 번째 1등이야. 나 진짜 카트에 재능이 없나 봐. 정국아, 맵 다른 걸 하자. 야, 레디해. 랜덤 하자, 랜덤. 크레이지 랜덤의 크레이지 랜덤. 크레이지 랜덤 하자. 근데 말도 안 되는 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맵은 다 쉽더라고. 야, 크레이지는 계속 부스트가 보충되는 거냐? 그런 거 같아. 아니, 그 앞에 뭘... 자, 우리 아름다운 승부합시다. 아름다운 승부. 달려! 가자, 다 나와. 다 나와. 자, 다 한다, 다 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야, 1등, 1등.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어떻게 나한테... 얘들아, 적당히 해. 속도감, 속도감 쩐다. 와, 대박이다. 엄청 빨라. 남준아, 정신 차려. 남준아, 정신 차려. 어디로 하니? 우와, 좋아. 아, 나 또 7등이야. 와, 안 돼. 안 돼. 아, 안 돼. 가야 돼. 아, 제발. 융기야, 가야 돼, 융기야, 가야 돼. 한 번만. 융기야, 가야 돼. 야, 이거 정국이 때려, 정국이. 정국이 때려. 야, 정국이 견제. 정국이 때려. 나 때리지 마. 정국이. 야, 정국이 견제. 너희들은 정국이를 견제할 수 있구나. 난 못해. 아, 뭐야, 왜, 왜. 알고 그렇게 해, 얘들아. 지금 내가 문제가 안 돼. 정국이 때리라고. 아, 정국이를 때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4등까지. 아, 야. 6등이 뭐니, 6등이. 아, 야. 야, 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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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그릇꼬치 나겠다. 와, 그릇꼬치 나겠다. 와, 그릇꼬치 나겠다. 와, 오케이. 완주만 하자. 완주. 목표는 완주, 오케이? 오케이, 완주. 오케이, 아. 아, 미안하다, 융기야. 아, 진짜 눈물 난다. 아, 눈을 날 줄 알았는데. 와,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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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국이 집중했다. 빡댐 했다 김남주는 진짜 형이나 전화해요 난 아직 꼴찌를 안 했다 난 진짜 한 번 빼고 다 꼴찌네 난 재능이 없나봐 운전에 정국이 1등 3번 했는데? 정국이 1등 3번 이긴 거 아니야? 막판은 그냥 즐기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막판은 자존심 게임입니다 막판 1대6으로 정국이 꼴등 프로젝트 하자 막판 아이템 다 껴 됐어. 빨리 가자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쉬운 거 하자 쉬운 게 재미있어 쉬운 거 하자 크레이지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있네 쉬운 거 하자 크레이지 하자 폭주 본능을 일으키네 그냥 어려운 거 해 크레이지 재미있어 크레이지 랜덤이 제일 나아 적당히 해야지 나 꼴찌만 면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꼴등하면 레전드 아니냐 왜? 다들 정비하고 와 정비하고 와 정비하고 오라고? 나 정비할 차가 없어 네, 여러분, 즐게 마시고요 즐게 해 적당히 해야지 가자 여기 한 명 더 없어 비, 비, 비 뭐야? 오토바이라네? 카트인데? 뭐야? 너희 다 달라 이거 뭐 얼마나 빠른데 간다 구미호의 힘을 보여주마 네, 아이템 전이라 의미가 없어 나 뒤로 간다 야, 김남준 뭐야? 간다 오, 야, 비싸고 썼어 간다 오, 야, 이거 운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맵이 왜 이렇게 어려워 오,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수고해줘 간다 야, 역시 아이템빨이구나 아, 역시 현실하면 다르구나 이게 현실의 힘이다 꼴등한 사람도 2등으로 만들어준다 안 돼 진짜 야, 못 망하지 않냐? 쟤 왜 뒤로 가? 뭐야? 하늘이 날았어 야, 하늘이 날았어 야, 뭐야? 나 왜 이래? 순식간에 또 7등이야? 야, 나 또 7등이야 왜? 아, 진짜 뭐야? 나 가질 않는데? 얘가? 형, 형이랑 저랑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자존심을 대결해 나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예? 아니, 진짜 야, 남준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거꾸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이템 뭐 이리 많이 있어? 나 몇 등이야?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진짜 적당히 야, 몇 등이야? 정말 또 꼴등이야? 야, 김남준 너는 아이템 다 끼고 7등이야 안 돼, 눈앞에 뺏어 안 돼, 눈앞에 뺏어 안 돼, 눈앞에 뺏어 야, 김남준 너 진짜 못한다, 야 와 진짜 레전드다 야, 나도 못하지만 너는 좀 희망하다 뭐야? 나 왜 1등이야? 구비호야, 미안해 뭐야, 형, 형 저랑 똑같아, 리타야 형 너 왜 1등이야? 아니, 나 6등을 끝났어 잠시만, 지금 슈가 형이랑 슈가 형이랑 남준이 형은 지금 여기 들지도 못했어 아, 그래? 너도 못 들었잖아 자, 여러분, 3차의 승부는 정국이 정국 씨의 2승으로 들어갔습니다 질겜이요 질겜이요 질겜이었다 정말 상처뿐인 카트라이더였다 자, 그럼 바로 네, 다음 게임 뭐죠? 다음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데? 뭐 하는 게임인데요? 뭐야? 뭐야? 너무 어렵다 카트라이더가 더 어려운데?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템, 어떻게 써요? 첫판 연습하면 안 돼요? 손 들어 야, 불쩍 했어 예 불쩍 해 불쩍 해 뭐야? 야, 우리 진짜 게임 못한다 와 야, 너희 진짜 못한다 적당히 하셔야죠 가자